식당에 약간 제가 한 몰이 심스럽습니다. 왜냐면 테이블 공사하고 나서 이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고객님 얘기고 여기서 지금 안 나가는 거야. 시갈로로 맨홀에서. 맨홀에서 시갈로로 안 나가는 거예요. 맨홀에서 시갈로로 안 나가는 상태예요. 작은 혈관. genetic. 이 3D ρο질은 환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갈로로 안 나가는 것을 통해 시갈로로 안 나가는 방법요. 고춧가루 여기가 이쪽으로 나가는거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배관이 이쪽으로 되있냐고 아닐텐데 이쪽 아니에요? 아니 이쪽으로 되어있어요 확실해요? 네 아닌데 아 좁아네요? 네 큰게 아니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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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2 전문 2 2 4 3 4 5 대추 이런 배가 다 있어 고춧가루 와 기름을 막힌거에요 기름으로 지금 올라오는거 봐 치킨 배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걸리는거에요 배관이 정상적이면 안걸려요 지난번에 여기 왔더니 저희 공사팀 보냈더니 여기가 막혀갖고 안나가는거라고 했으면 될거라 그랬는데 여기가 또 문제되니까 도움을 했으면 쭉 시도를 하셔가지고 저분 짐작은 공사하고 나서 이후에 막힌거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는 정황사 지금 봤을때는 기름 때문에 막히게 막힌건데 그것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수도 있을거같은 생각이 들긴해요 그러면 지금 시작을 받은 다음 영상은 도움말에 바른 한참을 여자 비추렛이ondern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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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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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저거 찍게 빼봐 연결해봐 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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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갔어 접제봉 빼봐 아 아마 거기 대략 부근 쯤 파고보면 알 것 같아요 손 손 손 전기선 일단은 지금 간이 일단은 모양이 이렇게는 갔어요 이제 정확한데 대략보면 낙하냐고 나오지 10미터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느니까 10미터가 그냥 이렇게 꺾어 갔는데 일찍선을 갔다고 가늠한거죠 일찍선은 안나갖고 대략 낙하냐고 일단 모양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는 아이씨 아이씨 중간이네 바가지 대줘 흙 좀 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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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라인더 갖고 와 잘라야되 이거 그라인더요? 어 여기다 안돼 왜왜 스프링 아니 아니 잡아보려고 아 여기서 방향 돌려버렸네 여기가 지금 기름이 기름 장난아니야 그럼 그러믄 그 저 저 태밤니 좀 더 따요 이쪽에 네 덮방친거 샀었 엘보도 안썼어 엘보도 안쌌어 아유 씨 세민으로 그냥 야 너 드릴 있지? 너 샷봇 드릴? 네네 어 그렇지 갖고 와 니꺼들 갖고 와 기름이 완전 바뀐거에요 기름에 저쪽에서 조금만 당겨봐요 예예 그럴게요 그러면 드릴 가지러 갔어요 거기서 당겨주고 조금씩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당겨 reduz지만 이게 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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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여기 당겨요 당겨요 야 당겨요 자 당겨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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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다시! OK! OK! 저기! 기다려봐! 사람 손으로 당겨봐! OK! 저기! 저기! 꼬였네! 됐어! 기다려! 밧줄 빼요! 야! 길이 터져나! 너무 많이 넣었네! 야! 아! 아니 여기 시갈로 준설차가 큰게 있어요! 그걸로 해야돼! 그러니까 준... 그러니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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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CES까지 오는거는 처음인데... 거기 돌려주면 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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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이거 꽉 차 있었는데... 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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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